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방역은 뒷골목 공터,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방역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종로구와 서울시관광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로구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나눔행사,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우리지역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은 종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창업강좌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창업준비 및 절차,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트렌드, 창업세무 및 창업자금조달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인원은 200명입니다. 참의를 원하시는 분은 종로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그러고나서와 그리고나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러고나서가 표준합니다. 그러고나서는 동사 그러다에 연결어미 고와 동사 나다가 결합한 말인데요. 이때 나다는 먹고나서, 자고나서, 씻고나서 등과 같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 그리고는 보조동사 나서와 연결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러고는 이라는 말 역시 그리고는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 구직자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나에게 맞는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종로구는 창신동과 숭린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직업 상담사가 구직 등록, 일자리 알선에서 이력서 작성법, 직업 흥미검사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